네 들으려도 돼요? 라는 총인데요. 빨즈는 제가 얻어서 총도 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 근데 M8은 보급에서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네 그래서 M8을 최대한 한번 파밍해서 신총기 리뷰 M8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아이템 빨리 먹고 보급 나올 때마다 보급 많이 얻어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시청자, 시청자 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. 지금 현재 금피카레님 그리고 드래곤아이트님 하이브님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! 안녕하세요! 아이 좋습니다. 아니 녹화 전부터 계속 우리 카레님이 계속 막 드립해도 되냐고 막 드립을 계속 하셨어요. 아 이제 좀 웃길 수 있나요? 어두워 보이네요. 농담이고 아 네 일단 하이브님, 카레님, 드다님과 함께 신총기를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 한번 외쳐볼까? 카사원 예 준비됐나? 예 아 그래요 그래요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두 글자예요 네 그 구호 하나 둘 셋 가자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아 좋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빠르게 파밍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격 보급 방구차를 아 보급 방구차를 하다 백산 스트리머가 있다? 그 말투 뭐야 자 이제 어 최대한 파밍할텐데 이제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제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아이고 스트리머가 있다? 유튜브 구독하셨나요? 우리 저 PL님 퀴치 잘 나오죠? 재방송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날개가 뭐가 조금만 개요? 아 아니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단양님이 웃는걸 보고 그러니까 스타그랩트를 좋아하신 분이 웃는걸 보고 어 채팅말고 아 스타도 해야되는데 이 생각에 뭐 도 해야되고 뭐 도 해야되고 이 생각에 벽쳐가지고 저분은 이제 단양님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 그냥 혼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 잘나와요 오케이 확인 짊어진게 너무 많아 내가 아 우리 카상원이 그렇게 또 드립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시참대전 좀 그리였죠? 아 당연하죠 아이 좋습니다 뭐 준비한 기구 있나요? 기구 있나요? 음 알겠어요 하지마세요 하하하하 농담이고 카상원이 또 이제 준비하다가 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딱 갑자기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? 그렇죠 어? VKS VKS가 뭐 아니요 아니요 박카스죠 박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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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 호우 위고 호우 누구였죠? 저 어 우리 P1님 랭 크라고 해야 되나 몇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음 M8은 어디에 나올 것인지 이거 또 길어지면은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기냐 이것만 잘라라 이럴 것 같은데 싫어 andere 니들애마 이거 얼마나 힘든데 편집? 편집자가 없어 힘들어 내 맘 아냐고 편집자도 없고 따로 시간 내는 것도 촉박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건데 감사히 봐 감사한 마음 없어? 호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싶네요 드나님 말하셨네요 예? 예? 라고 말하고 싶다구요 그냥 말하셨네요 예? 예 저도 쪼레비에요 잘하시네 그래도 그정도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구석구석 파밍을 해봅시다 여기 어? 차 뭐야 제가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야아 카사원 차 뽑았어? 예 멋있네 차이름이 뭐야 차이름 명카요 명카 명카 시리즈 좋은데 아 명카 명카5인가? 아니면은 명카4야? 명카 ASK요 아 ASK 아 디테일해 어 좋아요 차 얼마짜리야? 이거 비싸보이는거 같은데 이거 할부야? 네 네 아 할부야 할부에요 네 괜찮아 뭐 할부 다 그렇게 사는거 아닌가 어어 예 어 승차감 좋네 어디로 갈까요? 가만히 있어봐 저 드대리 어이구 뭐 저리요? 누구야? 아 뒤에 좀 이상한 문이 고독님 어서오세요 아 저 저 저 이 차로 이 차로 바깥 타죠 라라라라 네 가시죠 어 네 말씀하세요 고독님 자 여기 갑시다 노랑핑 노랑핑 갑시다 노랑핑 가서 파밍할게요 노랑핑? 아 사옥기 감사합니다 그럴까요? 죄송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고독 한명자씨님 축하해 결혼 축하드린다고요? 뭔 결혼이야 뭔소리야 갑자기요? 너가 결혼해요? 아니 아니요 첫번째 명장님의 결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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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친구는 누군가요? 아이 그건 뭐 제 여자친구죠. 아 결혼 안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. 사람 있어 사람. 축하합니다. 예? 단양님. 어? M8 얻어야 돼. 아 만우졸이라 거짓말 하신 구나. 어디 어디 하나 설레. 어휴. 어휴. 도망가요. 아이C. 오우. 아아아. 아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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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진짜 그만 죽여라. 진짜. 나. 나 진짜 하나도 안 해. 여기 살아. 여기 살아. 오케이. 여기 앞 건물. 여기 앞 건물에 살아. 어? 이 건물로 들어. 아. 아이 깜짝이야. 씨. 뭔 소리야 이거. 가사원. 예. 뭔 소리야 이게. 아니. 지진이. 아 지진 났어. 어. 일단 그 건물. 저저저. 살아. 살아. 아.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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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요. 쟤. 쟤가 다 죽였어요. 죽여요.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. 아. 다행이다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아. 야아아아아아아아. 휴. 뭐야. 부나님이랑 나만 남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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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들어갔어요 아씨 총알없다 아씨 총알없다 안돼 안돼 아 미친 아 존나 잘했는데 아유 이씨 아 아 까비야 어? M8이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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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 M8 찍어야 되는데 이런 이씨 아아 어 잠깐만요 엠팔이거 뭐지? 오 깐지난다 오 아 칠탄이구나 한번 네 간접적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드디어 이제 신총기 DMR 엠팔을 만났습니다 한번 바닥에 한번 떨궈볼까요 한번 가만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엠팔이 이렇게 있는데 확딜 한번 해볼까요? 가만있어보자 자 제가 엎드리는거 좋아해 자 저한테 어 자 저한테 네 이게 엠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엠팔이 이렇게 생겼고 엠팔이 총 몇발 장전되냐 한번 볼게요 한번 가만있어보자 엠팔 장전해볼게요 7탄을 쓰구요 엠팔이 아니요 0.5탄 0.5탄 쓰구요 엠팔이 총 10발 장전되고 4배율로 한번 제가 나무로 한번 써볼께요 이 근처에 나무가 아예예 그쪽말고 어 어딜 써볼까 가만있어보자 벽을 써볼께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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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고거를 아이 뭐여 잠깐만 잠깐만 아까 방금 나무 그렇죠 그렇죠 고거를 0.4 빠르게 아 요런 느낌이네요 빠르게 가기별세요 자 요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반동제어 해보세요 자 여기서 반동제어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동제어 요렇게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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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 가만있어요 으쌰 잠깐만요 오우 자 장전 한번 해보고 총알이 없네 총알 없어요? 아 오케오케오케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그 총소리가 났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교복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아닙니다 얘 이상한 옷으로 입혀놔가지고 자 으아 으아이고 물은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아 이거 조정이 안되네 아유 앞에 소리가 나는거같아요 어유 오른쪽도 나네요 고기도 나고 보인다 아아 안돼요 어 이쪽이 소리나네요 잠잠 잡아볼게요 아 아아 아... 이렇게... 아잘 봤습니다 자 엠팔 리뷰였습니다 엠팔 끊어치기로도 쓸수있고 이렇게 끊어 뒤지기도 된다는거 네 잘봤습니다 유튜브 명장티비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티비 채널고정